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이 동대문구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성품을 기탁했습니다.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으로 마련한 쌀 700포와 겨울이불 420채, 방한키트 150상자 등 4천만원 상당의 성품을 동대문구에 기탁했습니다. 구는 기탁된 성품을 동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등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부탁한다며 구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